네 지금 이곳은요 네이처리퍼블릭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굉장히 상큼하고 프레쉬한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촬영할 때 싱싱한 레몬과 라임을 두고 최대한 뭔가 상큼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부끄러워도 참아요. 최대한 저는 사실 촬영할 때 배경이나 아니면 뭔가 주신 소품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뭔가 그 느낌을 상상하면서 촬영을 하는데요. 라임과 레몬의 느낌을 한번 상상해보고서 최대한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지금 네이처리퍼블릭도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상큼하게 찍고 있습니다. 프레쉬 보일. 꿀팁은 아무래도 미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정말 과일을 먹은 직후에 상상되는 그런 미소 있잖아요. 자연스러우면서 은은함 보다는 조금 더 밝은 그런 미소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소 Wielea 밤을 풍 angles 모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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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